지알차 시험이래 대박 와, 진짜 크다 싹ёт 싹 싹 쏘다 배ł 우와, 대박 잘 안 보이는데 뭐야 대박 많이 꼼꼼꼼 같다 오른쪽도 안 보는데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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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여기 있다 어디다 우와 여기 있었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비 썰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오늘도 나왔습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 또 왔어요. 또 왔어. 너무 자주 와. 지금 방조사 왔습니다. 방조사. 실갑산 호랭이. 실갑산 호랭이 오늘 저기 어떻게 오늘 소라 잡나요? 아이씨. 윗발이 닥칠이지. 많이 잡을 수 있나요? 아니 잡지. 못 잡으면 돼. 아무튼 다섯 마리 이상. 아 됐습니다. 내 장갑도 들고 왔어. 오늘 이 시돌이 앞마당에서 있는데로 또 잡아볼 거예요. 소라도 잡고 소라 그리고 박하지. 박하지 요즘에 좀 커져가지고 박하지를 또 라면도 끓여먹고 하려면 잡아놔야 돼. 자 오늘 한번 많이 잡아오겠습니다. 열심히 열심히 파이팅 출발 파이팅 출발. 대박. 오빠. 대박. 우와 꽃게 대박이다. 와. 세수씨 리액션 좋은데? 리액션 좋은데? 작은 거 잡지 마. 큰 거 많아. 진짜? 소라 있어? 나는... 자 바깥 손 났다 큰 거 아니요 어머니 우와... 우와 소라까지 잡았어? 네 우와 뽀귀 대박 크다 뽀귀 대박 소라나? 소라나? 씨 바깥까지 잡으면 소라까지 똑같은데 짱 소라 자기가 봐봐 그냥 물 위에 있다고 와 대박 와 공 완전 크다 자자자자 여기 많네 여기 봐봐 아 치고만 지금은 근데 물 안 들어가 있네 여기 안에도 그렇지 쌍쌍쌍 우와 타이피 우와 대파 완전 진짜 대박이다 엄청 많다 여기도 안 돼있다 우와 오 잡았어 아 처음으로 잡았어 여기 엄청 많구만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오 쥐알차 셈이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그 병우가 잘 보네 오 예 예 예 예 예 우와 우와 하하하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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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우와 확실히 한 사람이 많이 보이긴 하나 보다 하하하하 바지락 먹고 있네 바지락 먹고 있잖아 대박 여기 엄청 많네 저게도 있고 저게도 있고 여기 봐 이것도 아 그건 없는 거 없는 거니 색깔이 좀 틀려요 응 우와 엄청 토실토실하다 바지락 먹고 있네 우와 와 바지락 통째로 먹고 있네 얘 이거 고른 조건 뭐 이거 이거 흐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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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리액션 좀 해라 리액션 좀 해라 리액션 좀 해라 제스처럼 하하하하 리액션을 하나씩 잡아줘 우와 오빠 잘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이쁘다 빈통유 빈통유 하하하하 빈통유 잠깐 나와서 지금 한 30분 했지? 30분? 응 30분 했죠 30분 동안 이만큼 나온 거 와 어깨도 옮겨 지금 지금이 소라가 진짜 맛있어 제가 엊그저께 먹어봤는데 진짜 달달하고 맛있더라고 이거 봐 예정 광구 한입거리 한입거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까보다 안 크다고 이게? 크지 와아 와 대박대박 대박대박 진짜 귀여운 소라네 아 진짜 귀엽다 사랑해 있는 소란데 요만해 언제서부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와하 좋습니다 여기 있었네 바로 옆에 있었네 오 여기도 있다 예예예예 와우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쌍 와 쌍이다 이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이거? 응 와 겁나 크다 겁나 크다 와 정말이야 대박 왕고덩이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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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도 이렇게 회로질 했네요 오늘도 저희는 박하지랑 소라 잡았습니다 없어 다른게 뭐 잡을만한게 이 시기에는 낙지도 안보이고 올해는 진짜 평생 먹었던 소라 다 먹는 것 같아 평생 먹은 소라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올해 진짜 그거 찾으러 다니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먹는 것도 맛있으니까 계속 찾으러 다니게 되는 것 같아 이제 9월 달부터는 또 이제 따서 판매해야지 나의 유일한 돈벌인데 최고의 돈벌이지 롤러온 첫날부터 아주 극한 극한 해로질하네 극한 해로질 재밌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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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요 이렇게 오늘도 다카지봐 다카지랑 다카지랑 소우라 이빨이 잡았습니다 아 근데 자꾸 나가가지고 아사히 아사히 이게 생맥출이에요 구하기 힘든 거래 이게 아사히 생맥출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와 진짜 신기하네 신기하다 거품 올라오네 이렇게 진짜 손으로 뭐 하고 올라온다고 찌기네 시원하네 시원하네 아아 아 또 시원하다 저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밤에 나가서 해로질 해봤네요 간만에 오늘 해로질 재밌었나요? 네 재밋었어요 그죠? 아 놀래 나갔어 나 놀러고 재밌었죠? 원래 맨날 할 거 없어서 낚시되는 얘기 맨날 할 거 없어서? 하하하하하 아 시원하다 예를 들게요 바이바이